강원지역 예비후보가 335명으로 급증하면서 6.1 지방선거 분위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원도 교육감의 8명, 강원도지사의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고, 원주시장 6명, 영월군수 3명, 횡성평창군수 각 2명 등 시장군수 선거에 6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. 도 의원에는 원주 11명, 평창 3명, 횡성 영월 각 2명 등 70명이 이름을 올렸고, 시의원과 군의원 선거에는 원주 19명, 횡성 영월 각 9명, 평창 8명 등 193명이 등록했습니다.